그런데 뭔가 정상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? 그렇죠? 다 와가는 것 같아. 하늘이랑 가까워지는 것 같아. 우와, 거의 다 왔어, 언니. 오, 정상이다. 거의 다 와간다. 내 시야에 보이는 지금. 우와, 하늘이 보인다. 다 왔다. 우와, 완전 이거 이국적이야. 우와, 예뻐라. 진짜 저거 너무 아름답다. 눈꽃. 눈꽃. 눈꽃의 향이야. 우리? 어, 보인다, 정상. 어디? 우와. 그쳤어, 거쳤어. 아니, 이게 너무 웃겨. 야, 방금 거쳤어. 구름이? 어, 내려갔잖아, 구름이. 그러네, 저거네. 길쪄야, 길쪄. 우리가 오자마자 그 구름이 거쳤어. 길쪄. 가자, 일단. 우와, 내일 저길 가야 된다고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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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, 선빈아, 이리 와봐. 다 같이 여기 플레이만 해. 예. 한라산 등반에 성공했습니다. 여기서 클로즈하고 끝나는 거죠? 그렇죠. 여기서 우린 선로. 열정, 열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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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도야. 우와, 저거 뭐야, 제주시야? 야, 너무 예쁘다. 뭐야. 우와. 우와. 우와, 이게 잘 보인다고? 우와, 세상 아름다워. 확대가 안 되는 게 아쉽네. 우와, 지금 한라산 온 거 같은 기분이야. 우리도, 우리도. 우리도 여기 왔어. 우리도, 야, 선빈아. 왔어, 왔어. 자, 저희도 찍을게요. 한 번만 찍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멋있다, 나도 점프 할래. 하나, 둘, 셋. 키가 찹니다, 지금. 좋아요. 자, 점프 한번 갑니다, 점프. 점프해, 점프해, 점프해. 하나, 둘, 셋. 점프. 점프. 자, 됐어. 됐어. 예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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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. 흰색 브로콜리 같아. 우와. 우와, 짱 맛있다. 우와, 짱 맛있어. 자, 간식 달. 우와. 아우, 무거웠어요. 에너지 봐, 에너지 봐. 난 티 먹고 싶어. 오빠가 이런 것들을 챙겨왔네. 어, 커피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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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초코 먹고 싶어요. 아, 못 받아주겠어. 아, 못 받겠어. 아, 못 받겠어. 나, 나 혼자 지금 찜 하려고 그러는데. 이거, 이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자꾸 아빠래. 엄마는 어디 갔어? 아빠, 엄마. 아빠, 엄마. 나 오늘 일찍 잘게. 고맙다. 고맙자. 버렸어. 어, 이거 지금. 잠깐만. 우리 지금 구름 안에 있어. 어? 너무 귀엽다. 우리 곰탕 안에 있는 거야? 요거거라. 저기 수라상을 요거거라. 근데 우리 이거 내일 등반을 위해서, 성공을 위해서 한번 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짠, 짠, 짠. 건배사 한번 하시죠. 여유짱, 여유짱. 우리 발전이 제일 없어 지금. 반장님이 건배사. 대장님이 건배사. 청바지. 요즘 애들 따라하네. 청바지. 청! 청춘은! 밥! 바로! 집! 집! 너무 창피해요, 죄송합니다. 청바지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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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